네, 박스놈입니다. 비노이스터 박스놈입니다. 안녕하세요, 상입니다. 저희가 드디어 만명! 와, 진짜 만명은 오래 걸린 것 같아요. 저희 2년 반 좀 안 됐거든요. 3년 차죠. 당연히 저희가 워낙 장르가 마이너 장르이기도 하고 저희가 이제 좀 컨텐츠 자체가 마이너해서 이 말인지 모르겠다 이런 말도 많이 듣고 뭐 이것저것 욕도 많이 먹고 했는데 와, 지금 만명만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이 진짜 좋지 않겠대.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그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너무 더디기도 더디고 나중에는 좀 내려놓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샌가 이것저것 하다가 그리고 저희 이제 프랑스 갔다가 프랑스 소믈리아한테 조금 접대받는 거 영상이 그게 좀 떠가지고 그때부터 아마 5,000명 때부터 한 8,000명 때까지 엄청 많이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9,000명 올라가고 나머지 1,000명이 좀 더졌었어요. 그래서 되게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뭐 이것저것 컨텐츠도 바꾸고 처음에 저희가 잔방운동발도 했다가 잘왔어도 했다가 뭐 이렇게 와이낫도 했다가 네, 와이낫도 했다가 되게 이게 저희는 나름대로 저희가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한 이제 정보전달이나 이런 게 최우선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좋은 모습으로 드리고 좋은 내용을 언급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이제 저희가 좀 소개하는 와인들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대중적이지가 않았다 보니까 조금 아무래도 좀 이렇게 언급이 되는데 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만명이 된 게 그래서 만명이 된 김에 다들 하시는 Q&A 할게요 라고 했는데 뭐 아니야 다를까? 질문 몇 개 없어요. 질문이 일단 몇 개 없는데 있는 질문에 성심성의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른데 Q&A 보니까 직업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요리이면 요리 배운 적이 있으신가요? 뭐 이런 건 묻던데 뭐 저는 다 알고 있으니까 뭐 팬티에 묻더라고요. 일단 시작을 해볼게요. 그냥 지금 제가 노트북으로 보는 것으로 이제 순서대로 읽으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피에르킴 5784님 아마 PCM님이신 것 같아요. 일단 네 드디어 일만돌파 축하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초창기에 컨텐츠를 예정하는데요. 개별 와인이 아닌 와인 일반에 대한 컨텐츠도 향후에 기대해도 될까요?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방금 저희가 또 말씀을 드렸다시피 와인적인 부분에서 이제 일반적인 내용 지식 뭐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좀 깊게 들어가면 갈수록 사실은 아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어찌 됐건 유튜브라는 게 이제 뭐 TV 같은 거기 때문에 많이 봐주셔야 되는데 이제 저희가 그렇게 진지하게 다가갈수록 사실 뷰수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어 이거는 저희가 장담을 못 드리겠어요. 이게 계속 할 거다 앞으로 계획이 있다 없다라는 거에 어 이게 장담을 드리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신의 와인을 리뷰합니다. 당화리를 하는 겁니다. 이게 뭐 늦게 들어오신 분은 모르시겠지만 저희가 잘 봤어 라고 잘 만든 와인 소개합니다. 라고 해서 저희가 쓰는 와인들 중에 좋은 것들을 이제 소개를 하고 어떤 와인인지 어떤 지역인지 뭐 이런 것들을 소개했던 컨텐츠가 있었었고요. 그리고 와인핫 해가지고 이제 와인 지식이나 와인 뭐 그런 것들을 알려드리는데 너무 어렵지 않게끔 풀어가지고 알려드리는 게 있었는데 근데 사실 당화리가 결국 이 두 가지를 합친 거거든요. 와인적인 부분이 뭐 아쉬울 수는 있겠죠. 조금 더 이제 고급 레벨에 있으신 분들은 이제 저희가 지금 뭐 당화리에 쓰는 와인들이 사실 뭐 고급 와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니까 되게 초심자들이나 이제 대중들이 원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 조금 레벨이 있으신 분들이 보시기에는 좀 애매할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급을 드리는 내용들은 좋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그거를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타 강사 보시면 됩니다. 1강 그렇죠. 1강은 저희가 좋은 거를 쓰니까요. 일반적인 와인 컨텐츠 부분보다 저희가 더 좋은 컨텐츠로 1타 강사를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1타 강사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와인 모스 될 수 있어요. 와인 모스 될 수 있어요. 와인이 아직도 어렵나? 와인 그런 거 딱 집중해서 3, 40분만 하면 돼. 절대 어렵게 와인 공부하지 마. 눈으로 딱 보고 고로 향땅 맞고 입으로 느끼면 그게 다야. 그래도 모르겠다고 비누이스타 1타 강사만 따라와. 나 니도 와인 모스 될 수 있어. 김지호님 지오킼 397님이 1만명 축하합니다. 프랑스로 미식여행 갈 때 가성비 좋은 여행지 딱 한 곳만 추천하신다면? 전 무조건 리옹입니다. 리옹이 미식의 도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되게 저렴하면서 음식의 퀄리티가 꽤 높고 좀 양이 잘 나옵니다. 저는 무조건 리옹을 추천드립니다. 사실 프랑스에서 프랑스 음식을 먹었을 때 좀 이렇게 돈을 쓰지 않으면 사실상 좋은 경험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뭐 이태리나 스페인 같은 경우는 저렴한 금액으로도 맛있는 것들이 많지만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무조건 리옹을 추천드립니다. 저희 갔을 때도 되게 좋았더라고요. 좋았죠. 시장도 좋았었고. 이게 뭐 아이디가 유저로 바뀌어가지고 아이디가 의미없게 보이는 것도 있더라고요. 일단 세연님은 소믈리예를 꿈꾸는 사람을 위해 어떤 방향성으로 공부를 하면 좋을지와 추천하시는 공부방법 혹은 도서추천 꼭 듣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일단 저는 이제 소믈리예는 마이너 직업이잖아요. 되게 한국에서의 이제 전문적인 그런 교육 기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조차도 소믈리예 학과가 저는 있어서 학교를 나왔어요. 근데 나오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학교가 없어졌거든요. 학교 많이 없어졌어요. 학과가 없어졌죠. 학과가 없어졌는데 그만큼 이제 마이너한 그런 과 분야이기도 하고 거기에 교수진들이 사실 뭐 엄청나게 급이 있는 교수진들이 사실 아닙니다. 이제 뭐 호텔 경영학과 뭐 교수들이 넘어와서 이제 교수를 한다거나 뭐 그런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이제 뭐 자격증들이 있죠. 네 근데 자격증이 이제 소믈리예의 능력을 좀 대변하지는 못합니다. 이력은 될 수 있으나 이제 실력과는 어 좀 비례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이론은 네 거기서 얻으시면은 아무래도 제일 좋겠죠. 왜냐면 스스로 어 공부를 어느 정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하는 분야고 그 이상으로 디테일한 이론까지 들어갈 것인가 아닌가는 이제 각자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소믈레라고 하셨으니까 소믈리가 아니고 만약에 교육자라고 한다면 그런 디테일한 뭐 이론까지도 저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소믈레는 사실 그런 거는 기본적인 지식 플러스 이제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을 어 경험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사람이 있는 업자에서 일을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이너한 직업의 최대 장점은 뭐냐면 입문이 쉽습니다. 뭐 쉬워요. 그냥 일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일 시켜줘요. 하지만 이제 일을 하고 나서 윗사람들이 원하는 이제 능력치 이런 것들이 내가 그거를 이뤄낼 수 있을지는 좀 다른 얘기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경험입니다. 이론적인 것도 경험이고 와인도 굉장히 많이 테이승을 하셔야 되고요. 이제 현지에 나가서 경험을 해보시는 게 아무래도 좋기는 하죠. 제형님입니다. 네. 좋은 와인들이 한국에 많이 수입되고 있어도 수입사의 올로케이션 때문에 매장에 취급하기가 어렵고 소비자들이 결국 그 와인을 접해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수입사의 올로케이션에 대해 곽송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이제 매장에서 취급하기 어렵다라고 하신 거 보니까 약간 약간 업계 분이신 거 같네요. 저도 그런 부분들이 좀 소원 상합니다. 근데 이게 올로케이션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유명한 와인들 코슈들이 하모네 로마닛 꽁띠 꽁뜨리즈벨 모든 것들이 다 올로케이션으로 사실 돌아갑니다. 어쩔 수 없지만 이게 시장의 약간 순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불편합니다. 저도 좋은 와인드 쓰고 싶고 좋은 와인드 소개해드리고 싶고 더 누구보다 잘 팔 수 있고 누구보다 잘 컨트롤 할 자신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저는 비싼 와인 누구보다 많이 만졌고 누구보다 컨트롤 잘 할 자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손에는 그런 와인들이 없죠.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수입사들이 사실 소매로 일반인들한테 뭐 공가 가격에 되게 싸게 파는 거는 이미 다들 아실 겁니다. 근데 뭐 수입사 입장에서 보면은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업장에 줘봐야 업장이 팔리지 안 팔릴지 모르잖아요. 그 고가만 몇백만 원 하는 것들이 뭐 백만 원 남집 몇십만 원 50만 원 넘어가도 팔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이제 그 상황에 뭐 예를 들어서 창원이다. 창원에 10명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 천만 원씩 낼 테니까 1억 치인 니네가 알아서 줘. 해줄게. 그 대신 니네 공가 해줘. 해주겠죠. 저는 안 해줄 것 같습니다만 수입자 입장에서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돌아야 되잖아요. 돈이 돌아야 다 함께 물건이 들어오고 이제 판매가 더뎌서 물건이 계속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한다면 다 네 돈이 돈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연봉으로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연봉, 월급 저희가 팔아야 월급이 되고 팔아야 연봉이 되는 겁니다. 저희는 못 팔면 수입자들은 다 그냥 네 망하는 겁니다. 악성 제거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싫습니다. 싫고 이런 시장이 뭐 만족스럽진 않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입자들이 어 조금만 똑똑하게 굴어주면 좋지 않을까 예를 들어 서울로케이션이라고 했을 때 뭐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 금리 뜨기 전까지만 해도 이제 코로나 때부터 이제 샵들이 만원 떼기 했었죠. 공가 받아가지고 만원 붙여서 파는 거 그러면 고급 와인들이 당연히 저렴해집니다. 거의 현지가랑 비슷해져요. 왜냐면 본가가 거의 현지가랑 비슷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렇게 봤을 때 당연히 맞는 걸까요?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 와인을 저렴하게 마셨다고 쳐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와인이 그냥 그 값어치가 되는 겁니다. 그럼 한국에서 두 번 다시 그 와인은 그 가격 이상으로 판매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사도 똑똑해져야 되고요. 이거 만원 더 싸되 2만원 더 싸되 직구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 이해나 합니다. 더 싸우니 먹고 싶죠. 당연히 와인은 뭐 싸지도 않으니까 싸게 먹고 싶은 거는 이해하는데 근데 그게 반복이 되고 소비자도 소비를 하려고 들지 않고 이제 판매하는 애들도 판매하기 바빠가지고 소비자들한테 이해시키려고 들지 않고 이런 시장들이 반복이 되면 결국 그냥 완시장은 한국에서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사실 뭐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게 없습니다. Q&A인데 분위기 무겁게 가네요. 자 다음 거는 이것도 뭐 유저 오쏘오쏘 되어있어요. H님입니다. 최근 과실의 힘을 풀어내는 생산자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했을 때 장점과 단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과실의 힘을 풀면 맛있게 편해집니다. 과실의 힘이 강하면 초반에 마시기가 어려워집니다. 근데 완성도는 과일의 힘이 있는 게 무조건 좋은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가면 좋지만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가면 굉장히 어렵고 그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갈 수 있는 좋은 사례가 그레이트 빈티지입니다. 뭐 2010년, 2016년처럼 풍성하면서도 구조감을 같이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최고의 빈티지라고 하지만 그런 빈티지는 흔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이고 요즘에는 해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기 때문에 과속을 시키는 것보다는 조금 더 풀어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인데 뭐 그런 것들이 뭐 장단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더 이상 예전에 저희가 알고 있는 숙성이 되었을 때 나이가 들었을 때 올 수 있는 그런 감동적인 모습은 이렇게 힘이 풀어낸 와인들한테는 더 이상 기대할 수가 없다. 플러스 보통 힘을 요즘 최고로 빨리 풀어낸 지역들을 보면 대부분 돈이 많은 지역입니다. 다 대기업들이에요. 이유는 뭐냐? 힘을 푼다는 거는 생산량을 늘릴 수가 있고 생산량을 늘리면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네가 뭐 가격을 낮췄나요? 아니죠. 그러면 뭐다? 돈을 번다. 개꿀띠. 망할 놈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네, 최근 처음 접해본 와인 중에 좋았던 와인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어, 일단 제가 여태까지 경험했던 더 뛰어난 와인들 보다 더 뛰어난 와인들을 경험은 네, 최근에 못하고 있습니다. 볼랑저랑 이제 린지바주 애들이 호주 넘어가서 만든 와인이 있더라구요. 거기서 이제 샤르도네랑 피노랑 소비용블랑이 있었는데 셋 다 막 엄청나게 하이퀄리티라고 보기는 어려웠지만 굉장히 호주에서 이렇게 만들어질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거 그런거 말고는 저는 이제 사실 와인에 뭐 엄청 큰 감동을 못느껴서 모르겠네요. 그렇게 막 좋았다? 요즘엔 그런거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데이비드홍님 새로 수입되는 와인 중 피노가 있을까요? 피노 중에 뭘 제일 좋아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피노가 있긴 합니다. 이제 시루그라고 이제 5월에 병입이 돼서 아마 가을쯤에 이제 들어올 것 같구요. 이번에 5월에 들어오는 품목에는 피노는 없습니다. 뭘 제일 좋아하는지 궁금합니다. 피노 제일 좋아하는 피노 네, 뭐 딱히 그런거 없어요. 네, 뭐 당연히 탑 와이너리들도 다 좋아하고 이제 피노가 만들어지는 생산자에 따라서 이제 캐릭터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좋다 무엇이 나쁘다 막 이렇게 얘기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잘 만드는 집들 중에서는 더 좋은 모습을 보이는 밭 뭐 지금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 빈티지 예를 들어서 뜨거운 빈티지 조금 힘이 없는 빈티지를 봤을 때 생산자마다 이제 조금 더 표현할 수 있는 모습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산자를 잘 알고 계시면 그런 거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캐릭터에 따라서 뭐 빈티지가 뭐 이렇게 있다 하면 뭐 그거 안에서 고르던지 뭐 그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외국 나가서도 무조건 그레이트 빈티지 무조건 좋은 와인만 마시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보여주는 모습이 좋을 것 같은 빈티지를 모르시죠. 네. 그게 아무래도 저를 가장 지금 즐겁게 해주는 와인이니까요. 네. 뭐 축하드려요. 번창번창. 와인잔 중에서 리유대에는 안 쓰시는 건데 시더니오스랑 자페라노잔 예상되는 평가 가능하시면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잔을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페라노만 그때 부산에서 콜라보 할 때 이 잔을 쓰셔가지고 좀 썼었는데 네. 일단 그거를 보고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자페라노 같은 경우는 저한테는 너무 향을 가두는 잔입니다. 높이가 높지가 않고 향을 너무 극적으로 가두게끔 되어 있고 입구가 생각보다 좁아서 향을 맡기는 좋은데 온도가 조금만 올라가도 되게 좀 불편해질 수 있는 느낌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쓰시는 분들은 잔에 이제 음료를 조금씩 담아가면서 드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시도니우스 라는 잔을 이게 모양을 보니까 약간 브이샅으로 되어 있는 게 화이트인 것 같고 약간 볼륨 있게 되어 있는 게 보르도고 뭐 브루고뉴는 브루고뉴 잔 같은 생긴 것 같은데 약간 쉐임만 보면은 향을 막 극적으로 가두는 잔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향이 발산력이 좋은 그런 애들을 담으면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이렇게 저희가 사진만 봐가지고 용량을 모르겠어 가지고 네 이게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일단 두 집이 굉장히 좀 다른 성격의 잔인 것 같습니다. 네 달 1193님 아 네 뭐 저희 찐팬이고요 1번 평생 한 병의 와인만 마실 수 있다면 어떤 걸 고를지 이제 한 병만 계속 먹는다는 말씀이시죠? 뭐 이거는 제가 몇 번 언급을 드린 적이 있는데 어 네 코슈두리의 맥스포주 빌라주를 어 그냥 네 평생 한 병만 마시고 살 수 있다면 어 그것만 마시고 살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코슈두리가 보면은 레드 같은 경우는 빈티지가 좀 강한 빈티지 예를 들어서 03, 05, 09 이런 빈티지는 좀 세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빈티지는 좀 피하고 싶고요. 차라리 오프빈 을 골라서 평생 한 병만 마실 수 있다면 네 코슈두리 레드 빌라주를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2번 죽기 전 마지막으로 마시고 싶은 와인 예산부제한 딱 죽기 직전에 나 이거 마시면서 어 씨 호소 샴베르 땅 가겠습니다. 호소 샴베르 땅 네 호소 샴베르 땅이 가장 힘과 직관적인 느낌을 모두 다 가지고 이제 그 극한의 섬세함이나 이런 것들을 다 표현하는 와인이기 때문에 춥기 전에 컨트롤 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빠르게 즐거움을 얻고 가려면 이게 제일 정답일 것 같네요. 호소 샴베르 땅 가겠습니다. 후미에 미신이 이런 건 안 열리거든요. 그리고 이희성님 평생 운동 못하기 VS 평생 와인 못 마시기 일단 평생 운동 못하기와 평생 와인 못 마시기를 한다면 그냥 평생 와인 못 마시기를 택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일반인분들이 이해 못 하시리만큼 몸을 깎아가면서 저는 테이승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지금 근 10년을 저는 제 몸을 버려가면서 이제 와인을 밀어넣고 있고 그거에 대한 데이터를 얻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몸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 몸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가지고 조금 피곤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냥 뭐 드는 생각이 무슨 구기용화 누리자고 이렇게까지 내가 경험을 하나 싶은 생각이 현타가 가끔 올 때가 있기 때문에 네 그냥 평생 운동 못할 바에야 평생 와인을 안 마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수하님 네, 하지수님인가 보네요. 만약 직접 와인을 만들어야 한다면 어떤 품종을 사용해서 어떤 캐릭터를 표현하고 싶으실까요? 단위 품종만을 사용해서 만드는 경우가 블렌딩한 경우 각각 한 병씩 총 두 병 제한 당연히 단위 품종은 피노겠죠? 네, 피노 갈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꼭 직접 만들어야만 한다라는 게 사실 이게 전제조건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피노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그르나슈로 갈 것 같습니다. 왜요? 피노 너무 어려우니까. 피노를 잘 만들 자신이 없으니까. 잘 만들 것 같은데 만드는 게 아니 모르죠. 그게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르나슈로 피노 때 그르나슈로 피노 때 약간 옛날 스타일의 그라모논 같은 스타일을 만들고 싶습니다. 네. 그런 걸 만들면 굉장히 좀 즐거울 것 같아요. 되게 즐겁게 서비스하고 컨트롤도 하고 그렇게 될 것 같고요. 블렌딩한다. 블렌딩한다. 블렌딩을 하면 사실 그르나슈로 베이스로 만들고 싶지는 않아요. 시라 베이스? 시라. 가능해? 보르도 블렌딩? 그르나슈로 블렌딩을 해서 고생 같은 거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다음 평생 배달비 무료 VS 평생 택배비 무료 같은 거 아니에요? 배달비는 음식이고 택배비는 주문한 거고 저 배달비랑 저 택배비가 얼마 나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배달비 무료가 나갈 거야. 왜냐면 배달비 자주 시키는데 택배는 자면 안 시키잖아. 저희 택배는 평가주 시키는데? 어차피 음식 시키는 택배 시키면 그것도 배달이 약간 비슷한 거잖아. 어렵네. 그냥 근데 배달비 할게요. 배달비가 뭔가 음식이 약간 요즘 치킨 3만원 시대에 2만원짜리 치킨 시키는데 3만원 올라가는 건 열받잖아. 배달비 무료로 가겠습니다. 그다음 부럽거나 지향하는 와인 수입사가 있다면 국내면 좋겠지만 해외 포함 어떤 면에서 부럽거나 지향하는 건지 부러운 거는 전 대기업 수입사가 당연히 부럽죠. 자본력이 부럽습니다. 저는 뭐 아이템이 부러운 게 아니에요. 자본력이 부럽고 예를 들어서 뭐 신세계, 금량, 롯데 뭐 그런 수입사가 오히려 저는 부럽고요. 아니면 뭐 크리스탈? 크리스탈은 사실 그죠 팬층도 두텁고 되게 가격이 싼 거 같지도 않은데 욕도 안 먹고 저희는 욕 태바가지로 먹는데 약간 뭐 그런 거? 약간 저희랑 이미지가 다른 그런 게 좀 부럽기도 하고 지향하는 바는 없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비누위스타 수입사가 제가 지향하는 바 바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수입사도 제가 지향하는 바대로 운영하는 수입사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부러운 거는 네 자본력이 부럽습니다. 돈? 저희가 뭐 커뮤니티에서 늘 얘기하는 폭리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돈이 없어서 저희는 자본력이 없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부럽습니다. 금주 최대 몇 달까지 해보셨나요? 저는 4년 저는 이틀 이상 술을 안 마신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10년 동안 이틀 이상 술을 입에 안 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요즘 좀 안 마시려고 오히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와이소모리가 되지 않았다면 지금 곽소홍님과 매니저님의 직업은 무엇이었을까요? 못 했을 것 같습니까? 전 뭐 회사는 계속 다니고 있었겠지만 저는 피티샵 취미 모르겠습니다. 운동하지 않을까요? 운동했지 않았을까요? 운동을 좋아하니까 어릴 때부터 뭐 관심사라고는 뭐 그런 쪽 밖에 없었어가지고 선호하는 팬티 타입은 사각 팬티 삼각 팬티 노 팬티 먹어보고 싶은 꾸메 와인은 저는 드로즈 팬티 좋아합니다. 사각 삼각 보다 그냥 드로즈 보기 없네요. 노 팬티는 불편해가지고 먹어보고 싶은 꾸메 와인은 먹어보고 싶은 꾸메 와인 저는 그런 게 없습니다. 저는 테이스팅을 못 해본 게 아 저 악리자이에 못 마셔봤어요. 악리자이에 좋은 컨디션이 있으면 한번 마셔보고 싶긴 한데 지금 현 시점에서 악리자이에 있을 리가 없기 때문에 사실 뭐 꿈의 와인이라기보다 궁금한 가지 마시고 싶다 이런 느낌은 아니다. 네 뭐 그런 건 아니에요. 마지막에 뭐 이거는 이제 저희 그 Q&A 라기보다는 시음의 위치는 혹시 리우드일까요? 라고 하셨는데 아닙니다. 이제 저희가 장소 어차피 투표를 했기 때문에 서울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로 갑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시음회를 할 거고 약간 소정의 입장비로 이제 진행을 해서 저희가 망간 표처럼 판매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저희가 판매를 하면 많이들 신청해서 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채널 들어오시면 나중에 아마 표 판매되는 게 아 그렇죠. 저희가 채널로 판매를 할 거라서 채널을 가입을 하시는 게 저희 시음회에 오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밑에 도보기란에 링크 있습니다. 채널 들어와서 저희 티켓이나 이런 거 판매하면 들어오시면 좋겠고요. Q&A Q&A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다시 한 번 만명 만들어 주신 저희 회장님들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좀 더 나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이거 S23 울트라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